자, 2015 세종대 모의 논술 문제 2-4번 보겠습니다. 자, 2-3을 이용하여 다음 방정식의 자연수에는 자, MM2, N은 4뿐임을 보이시오 그랬습니다. 2-3에서요, 우리가 fx의 개형을 그려봤습니다. 자, 변곡점은 그냥 안 찍었습니다. 자, 2,1이 극대, 극대였죠. 1,0이 절편이었고요, x절편. 자,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은 자연수래요. 둘 다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요, x분의 Lnx와 이런 모양, 지금 이 모양이 뭐예요, 지금? 네모의 세모승, 네모의, 아니, 세모의 네모승, 자,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세모와 네모를 한번 내려, 뭐 내려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뭐한다? Ln을 취해보는 겁니다. 양변에 Ln을 취해보시면요, Ln의 M의 N. 자, 여기다도 Ln을 취하면 Ln의 N의 M이죠. 그런데 이 진수의 지수 부분은 앞으로 나갈 수 있죠. M도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양변을, 자, 자연수니까, Mn 둘 다 자연수니까 충분히 Mn으로 나눠줘도 문제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여기 지금 N이 약분되고 나면, 얘가 바로 뭐예요? F, F, M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약분, 자, M을 약분하고 나면 얘는 N분의 Ln이니까, F, N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알아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M하고 N이랑 다른데, 물론 N이 M보다 더 커요. Y값, F값이 같다 이거야, Y값이. 그러면, 자, 이게 F, X 그래프에서 가로선, 즉 상수함수, 아무거나 하나 그어볼게요. 제 이름을 내가 F, M, F, N이라고 우깁니다. 상수함수, 숫자입니다, 숫자. 그렇게,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면, 여기 값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 교점이 지금 봐, Y값이 F, M이니까, X값이 M이거나, N인데, M이 N보다 작으니까, M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그러면? M보다 큰 어떤 X값, N이겠죠? 자, 맞죠?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가 써놓은 다음에, 그래프에서 이제,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자,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M은 어떻게 됩니까, M? M은, M은, 자, 이걸 써줘야 돼요. F, M이랑 F, N이랑 같다. 자, 성립한다.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M이요. 마이너스 1부터, 아, 1부터 2 사이에 있죠? 자, 그래프에서, 자, 이거인 M이, 자연수 M은, 자연수 M은, 뭐 밖에 없습니까? 자, 2는요, 2.718, 자, 2.7 정도 되는데, 1보다 크대요. 자, M은, 자연수 M은, 2밖에 없다. 자, 또한, 또한, 이 N값은요, 2보다 큰데, 2보다 큰데, 자, 2보다 큰 값은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되고요. 이미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문제에서 맞춰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F, E값이 몇인데요? F, E값, F, E값은요, 2분의 2분의 L, N, E값인데, 자, 분모 문제에다가 우리가, 2를, 자, 여기 지금, 사실, 요, 진수 부분하고 요, 밑에, 분모가 같은 상황이잖아요. 요런 상황이 또 언제 이루어지냐? 자, 양변에다가 우리가 2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2 곱하면 4고요. 여기 2 곱하면 2로, 그 2인데, 2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성립되죠.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얘는 또요, F5, 4라고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거임으로, 또한 이거임으로, 이거임으로, 애는 뭐가 된다? 애는, 애는, 자, E보다 큰, 이거인, 자연수 N은, 자연수 N은 뭐다? N은 4밖에 없다, 이거. 알겠죠? 4밖에 없다, 알겠죠? 4밖에 없다. 자, 요정도 쓰시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증명이 되는데, 자, 주의할 점은 그래프를 꼭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식에 대한 변형의 결과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N분의 LNM, N분의 LNN, 자, 그 다음에 M의 범위도 꼭 써주시고, 자연수 N이 2밖에 없다는 거 보여주시고, 요 뒷부분은 좀, 요렇게 자세히 안 쓰셔도 되지만, 요 앞에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꼭 쓰셔야 됩니다. 이게 증명이기 때문에,